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방탄강 형! 예~! 오랜만에 왔어요! 어서와! 방탄은 처음이지? 청각으로 알아보는 방탄가요 어땠어요? 아 청각이요! 졌어요 저희 팀! 전 좀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슈가형 콜라 먹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하면 되나요? OST로 알아보는 노래 OST! OST 하면 딱 생각나는 노래 뭐 있나요? 백지호 선배님 잊지 말아요 저거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OST 하면 린 선배님 아닙니까? 아 그렇죠 You are my destiny 그만해요 You are my destiny 그만해요 그만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? 형 뭐 눈에 꽃? 지금 우리 저는 아프냐? 나도 아프다 진짜 아픈 거 같아요 아픈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고요 패배수택 받을 벌칙을 이번엔 개인 별로 적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고요 자 됐습니다 명곡이죠 명곡 미안해 사랑한다 나랑 밥 먹을래 아 그거잖아 이거 아 그게 그거구나 오래된 테이프 아니야? 뭐냐 무슨 노래지 이거? 비교! 전람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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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문공이지 어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아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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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구나 난 안 봤어 시크릿가는 아 시크릿가는 시크릿가는 시가 시가 아 아 이거 이거 얼마 됐을 거 아니야 이거? 아니야 아니야 도민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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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풍아 풍풍아 이거죠 네 네 앞에 보시는 역풍 있습니다 아 아니 야 야 야 야 자 이제 각자 뽑으신 거 이제 자 시크릿 아 야 쉽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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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아 미안하다 오 나 도민준이야 내가 도민준이라고 방탄의 최고 아 방탄의 최고의 비주얼답게 제가 수진 선배님을 맡게 되네요 영광입니다 저는 오 야 오 야 좋다 아 저는 시크릿가드 선빈 선배님을 최인인데 아 아 이거 아 이거 최고의 케미가 예상되는 가운데 네 환장하겠네요 오케이 연습시간 가봅시다 해봅시다 아 기대된다 이것도 진짜 미사하다 치의 심기보는데 누가 임수정 선배님이야 저요 하하하하 그냥 확 내리고 산다 내가 빼빼로를 3cm나운드까지 먹는 거 아 아 아 남자 이거 하라고 아 연기씨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? 네 이렇게 넣어 15개 눈물을 내야 된대요 눈물 저희는 모비가는 그대로 할 겁니다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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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요 한 번 비겁다 디테일하게 하자고 알잖아 느낌 블럼티라 잠깐 해봤는데 생각도 어렵네 하나 둘 셋 하나 좋아 좋아 난 절대 양파를 깎지 않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마지막에 너무 완벽해요 김태형씨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? 작년부터? 아 질겨 첫 번째 조던 바로 엔디야 첫 번째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진짜 제대로 할게 똑바로 할게 똑바로 하면 후랄 텐데 왜 이렇게 바라봐 김태형씨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? 작년부터? 아 왜 일어나 장난친 거야 왜 일어나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야 왜 일어나 장난친 거야 왜 일어나 장난친 거야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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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는 건가요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C2 조종국 독백 들어봅니다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요? 글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양파 필요 없어 지민 앤 진 액션 아 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아 진 진 진 그만 좀 울었죠? 너 자꾸 울면 그냥 확 데리고 산다네가 그만 좀 울어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연기발성은 아니야 야 저 팀 망했다 내가 볼 땐 벌티도 저 팀이다 내 목소리가 집중이야 울어 야 갑시다 갑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민 앤 진 그만 좀 울어 이번엔 좀 깔아봐 약간 목소리를 야 그래 그렇게 하면 해 그렇지 그렇지 그래 났다 액션 아 아 아 아 아 나도 대사님 켜보자 세 번째 벌칙이다 유력 갑니다 지금 자 과연 진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없었지 액션 그만 좀 울어 자꾸 오면 내가 확 데리고 산다 내가 밥 먹자 모래 좀 먹자 잘 세워줘요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자 세워줘요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자 세워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아우 씨 하도 죽을래 아 죽을래 내가 뭐하는지 왜 모르겠다 왜 다섯 먹어 여덟 여덟 다시 하기 싫으니까 먹어 열 둘 세 개 남았어 열 셋 우와 좋아 열 넷 하나 어떻게 할 거야 우와 우와 대박 내가 볼 땐 너희가 벌칙이야 우리가 미션 실패만 안 하면 사실상 뭐 연기는 백 투 더 베이직이에요 기본과 기초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 연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3cm는 한 이 정도 되지 이 정도 섹션 한 명이지 야 여기가 집중이 안 되는데요 솔직히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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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줌마료를 빼먹었잖아요 나 오줌마료 싸고 와 아 진작 아 메소드 너무 지금 집중해가지고 대사를 까먹었네 액션 아 나 귀신 꼼꼼꼼 오 삼지 나 오줌마룩다 하하 하하 오케이 커플이 줄렁끼를 하면서 휴지를 다 주워야 돼요 esca 하 으어 으어 야 어디 하나하냐 허 우와 우주가 날라간 걸 어떡합니까 형 엔지 엔지 야 저쪽 야 저쪽 힘들다 세 번째 도전 이제 한 번 더 실패하면 매번 틀리는 거죠? 제일 웃겨 제일 웃겨 이제 실패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? 휴지가 너무 멀어가지고 진짜 웃기다 저기 아 나 오줌 마려 그 정도만 약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줬어요 다 줬어요 한 장이 남았다고 눈물 유지 실패 저기가 변수였네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기였어요 진짜 대박이다 나 연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명연기자를 너무 질투해 자 벌칙 타임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어요 모두의 천만 연기였으니까 연기를 한번 보십시다 그래 연기 매트 한번 합시다 안 내면 침고 갈 갈 갈 옥 비교해 비켜줘 감정 잡게 비켜줘 너무 귀여워 전 또해 감정몰입 중이래 아 됐다 자! 레몬서 Take 1 북백시 액션! 늘 언제나 나의 이상형은 항상 컨버스 아이를 신은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잖아 그거 너 때문이다 아이씨 빨간 컨버스 아이 가느다란 허리 벗깝다 감독님이 신발이 빨간 컨버스 아이인데요? 잘하는 감독님 컨버스 아이도 가져오 아아아아아아 I will love you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레몬서 무시하고 나가 어 다음에 또 봐요